연개소문은 어떻게 고구려를 멸망으로 이끌었나, 역사에 만약은 없다지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종종 안타까운 마음에, 만약 이랬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한국사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가정 중 하나는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했더라면이겠죠. 삼국 중 가장 강한 나라였던 고구려가 백제와 신라를 통일했다면 우리나라가 더 넓은 영토를 갖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바람이 담긴 가정일 것입니다. 실제로 고구려는 중국 수나라, 당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동아시아의 강국이었습니다. 당나라 제2대 황제 당태종이 요동에 가는 일을 모두 중지하라라고 유언을 남길 정도였죠. 당시 요동을 차지했던 나라가 바로 고구려였습니다. 당태종은 자신만만하게 장담했던 고구려 원정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 본인이 추진했던 고구려 원정을 멈추라는 말을 남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태종에게 실패를 안겨준 인물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우선 안시성에서 당태종을 물리친 안시성주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최고 실권자였던 연계소문을 빼놓을 수 없겠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연계소문 집안 때문에 고구려는 멸망하게 됩니다. 당태종이 요동정벌을 중지하라고 유언을 남긴 지 20여 년 만에 말이죠.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던 고구려는 왜 무너지고 말았을까요? 당나라 침공에 맞서 싸웠던 연계소문과 그의 집안은 어떻게 고구려를 멸망의 길로 이끌었을까요? 지금부터 고구려 멸망을 둘러싼 숨겨진 이야기를 벗겨보겠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유력 가문의 후계자. 연계소문은 고구려의 유명한 장수이자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고구려 멸망에 영향을 끼쳤다니 의아한 일이죠? 내막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연계소문 가문을 살펴봐야 합니다. 연계소문이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지금의 국무총리급인 대대로와 망리지를 역임한 인물들로 연계소문 집안은 고구려 최고 관직을 차지한 유력 가문이었습니다. 연계소문은 연씨 집안에 총망받는 젊은 후계자로 그 자신도 가문이 권력을 지키려는 욕망이 아주 강했습니다. 당시 고구려는 아버지의 관직을 아들이 이어받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연계소문이 아버지의 관직을 물려받으려 하자 주요 귀족 세력들이 이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연계소문의 성격이 잔인하고 포악해서 최고 관직에 오르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이유였지요. 그의 아버지 동부대인 대대로가 죽자 연계소문이 마땅히 아버지의 지위를 계승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국인은 연계소문의 성품이 잔인하고 포악하였기 때문에 그를 싫어하여 지위에 오를 수 없었다. 삼국사기 49권 열전 개소문. 아무래도 연계소문의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던 모양이지요. 하지만 반대한 귀족들의 진짜 속내는 따로 있었습니다. 연계소문 집안에 권력이 집중되는 일을 경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주변의 견제가 연계소문의 출세길에 큰 장벽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연계소문은 귀족들에게 자신이 잘못했다며 사과하지요. 권력의 야망이 강했던 연계소문은 이렇게 해서라도 자리에 오르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연계소문은 사과하고 나서야 겨우 관직에 오를 수 있었지요. 관직에 오른 연계소문은 귀족들의 눈치를 살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구려의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642년 음력 10월, 문제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부대의 위용과 사기를 시찰하는 군 행사인 열병식이 열리는 날이었지요. 연계소문은 조정의 유력 대신들을 열병식에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열병식을 거행하던 연계소문의 병사들이 칼을 들고 연회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연회장은 한순간에 비명이 난무하고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사륙의 현장으로 돌변했지요. 중국 기록에 따르면 연계소문과 병사들의 칼에 맞아 고구려 조정 대신 100여 명이 살해되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 숫자라면 조정을 움직이던 거물급 인사 대부분이 제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규모 정변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연계소문이 일으킨 피바람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자기 병사들을 이끌고 궁궐로 달려갔습니다. 궁궐에는 누가 있나요? 연계소문의 다음 타깃이 고구려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궁궐에 도착한 연계소문은 바로 영류왕을 죽입니다. 고구려의 장수가 본국의 왕을 시해하다니 충격적이지요?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시신을 다룬 방식입니다. 궁궐로 들어가 왕을 시해하고 왕의 시신을 잘라 여러 토막으로 내고 도랑 안에 버렸다. 삼국사기 49권 열전 개소문 잔인하게 죽인 것으로도 모자라 시신을 처리한 방식도 끔찍하게 이를 때 없습니다. 물론 연계소문에 관한 대부분의 기록은 고구려의 적이었던 당나라가 남긴 것이라 100% 믿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까지 기록된 것으로 보아 연계소문의 권력 투쟁이 얼마나 강렬했을지 가늠해 볼 수 있겠지요. 왕과 조정 대신들을 몰살한 쿠데타를 일으켰던 이유는 권력을 장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후 연계소문은 영류왕의 조카를 왕으로 세우고 스스로 망리지가 되어 고구려 중앙을 장악합니다. 왕은 허수아비일 뿐 고구려의 실질적 지배자는 연계소문이었지요. 다른 사람들의 견제를 받지 않는 무소부류의 권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며 권력을 장악한 연계소문. 고구려 중앙정계에는 더 이상 반대 세력이 없었지만 지방에는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연계소문을 위협하는 진짜 견제는 외부에 있었지요. 연계소문이 태어나고 활동했던 7세기는 한반도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던 삼국시대입니다. 영토를 확장하고 국력을 높이기 위해 전쟁을 벌이거나 동맹을 맺으며 세력 다툼을 하던 시기였지요. 그런데 연계소문이 정권을 장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뜻밖의 인물이 그를 찾아옵니다. 신라의 실권자 김춘추였습니다. 국경을 맞댄 신라가 고구려를 찾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동맹을 맺기 위해서였습니다. 642년 신라는 백제의자왕의 공격으로 수십 개의 성이 함락당하며 위기에 처했습니다. 함락된 성 중 하나인 대야성에서 벌어진 전투로 김춘추의 딸과 사위가 목숨을 잃기도 했지요. 혼자서 백제를 공격할 수 없었던 신라는 동맹을 맺을 주변 나라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김춘추가 고구려에 찾아간 것입니다. 신라의 사신 김춘추를 맞이하며 연계소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연계소문은 처음으로 외교시험대에 오른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고구려의 실권자가 된 연계소문에게 찾아온 선택의 순간 그는 신라의 동맹 제안에 이렇게 답합니다. 고구려의 왕이 말하기를 중령은 본래 우리의 땅이니 너희가 만약 중령 서북에 땅을 돌려준다면 군사를 내줄 수 있다라고 하였다. 삼국사기 신라봉기 5권 선덕왕 11년 642 고구려의 왕을 통해 연계소문이 내놓은 답변은 쉽게 말해 과거 고구려의 땅이었던 중령 이북 땅을 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중령은 지금의 경상북도 영주시와 충청북도 단양군 사이에 있는 고개입니다. 즉 신라가 차지하고 있는 한강 유역의 금사락이 땅을 달라는 말이었지요. 이는 연계소문이 철저한 계산 아래 내놓은 전략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삼국시대의 한강 유역은 세 나라가 모두 탐내던 땅이었습니다. 서로 빼앗으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안달이었지요. 권력을 장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연계소문은 지지세력이 많지 않다보니 김춘추를 압박해 한강 유역을 되찾게 되면 자신의 정권을 안정시킬 수 있으리라 판단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